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양이와 요리하는 남자 단칼 입니다 자 7월 13일 다이어트 43일차 저녁 이구요 오늘 저녁은 달걀후라이 3개 하나가 터졌어요 3개 그리고 샐러드 채소 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저녁으로 먹겠습니다 7월 14일 다이어트 44일차 저녁입니다 저녁에는 요 생식 두유랑 섞은 것을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7월 15일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은 요 토마토 한 4개 4개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7월 16일 다이어트 46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점심이구요 점심은 생식 두유랑 섞었습니다 자 이거를 먹겠습니다 이 생식이 슬슬 지겨워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겠습니다 자 저녁입니다 저녁에는 요 샐러드 오리고기 닭가슴살 양상추 샐러드를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오늘은 7월 17일 이구요 다이어트 47일차 입니다 오늘 저녁은 현미밥 미역국 그리고 김이랑 오징어책 이렇게 먹겠습니다 자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7월 18일 다이어트 48일차 오늘 저녁은 요 생식 이 지겨운 생식을 먹겠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멘